폼이 제대로 오른 제우스의 최근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. 두번째 게임은 무려 탑 이즈리얼인데요.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어서 빨리 감상해볼까요?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제우스. 이걸 사라? 윙 윙 윙 윙 윙 윙 윙 히힛 이젠 상대가 안되는 크산테 이게 전부 살아가네요 완벽하게 ㄷㄷ 완벽한 핑퐁 완벽한 핑퐁 깨끗한 거 맞닿으세요 탑 척추 이즈 등장 피가 안다는데요? 피가 안을 참고가 부르는 것이다 피가 안다 피가 안다 피가 안다 아닌가? 한타 대승하는 블루팀 바로 복수하는 제우스 타비스 괜찮은데요? 결국 현상감 엔딩 한타 대승하는 블루팀